세계 여러 나라의 진귀한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편 중앙동물원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 없는 흥모의 마음을 안고 주체 96.2007년 7월 20일 몽골 대통령이 삼가올린 선물 동물 몽골정말도 있습니다. 다른 말에 비해서 크기는 작아도 몸집이 다부진 이 몽골정말은 몸털색이 누른빛이 도는 밤색이고 다 자라면 몸길이는 2 내지 2.5m, 몸무게는 300 내지 350kg이며 생활력이 강하다고 합니다. 나온지 8달이 된 새끼는 암컷인데 6달부터는 풀을 조금씩 묶기 시작하다가 1년 지나서는 조줄 완전히 뗀다고 합니다. 몽골정말은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수명은 25년입니다.